안녕하세요. 공구멀입니다. 디월드에서 새로 나온 부품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모델명은 1-800-4 모델이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습니다. 가볍고 부품함은 다들 아시겠다시피 이런 자그마한 피스나 L렌치 이런거 보관할 때 쓰는 용도로 많이 구매하십니다. 열어보시면 이렇게 두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여기 플라스틱 커버도 있습니다. 여기 여실때 손가락으로 걸어서 딱 소리날 때까지 열어주셔야 되고 여기 또 칸막이가 있어서 원하는대로 자유자재로 옮기거나 빼셔도 되고 이거는 이렇게 L렌치나 규격별로 자주 사용하는 피스들 규격별로 이렇게 옮겨 담으셔도 됩니다. 반대쪽에도 똑같이 칸막이랑 이렇게 옮겨주시고 보관하시면 되고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. 부품함은 이렇게 열때 열때나 닫을때나 이렇게 딱소리나게 열고 닫아주셔야 되는데 덜 닫은 채로 덮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닫히면 이렇게 잘 안닫혀서 딱소리날 때까지 밀어넣어주셔야 이렇게 잘닫히면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